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2, 5 1조 빠지세요. 빠지 잠깐이요. 준비하시고. 쓰실건가요? 다 알습니다. 타차님. 다 나오시고. 나 이거 벌릴라. 나이스. 저 다이아로. 다이아로. 한점. 5초. X로 X로. 저 가운데. 저희도 나와야되요. 네. 파이팅. 나이스. 네. 쏠 나와요. 저 덥습니다. 네. 바닥 바닥. 바닥 가운데 바닥. 제지. 제지. 네. 과자 찼어요. 이거 이제 빠지기만 잘하면 돼요. 네. 제상자가 잘 보시고. 제상자가 누구죠? 이거 찼. 네 저요 저요. 네. 마흔님. 아 마흔님 원조 되게 작게 나오네. 알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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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쫼도. 이거는 쫄도 그냥 나와요? 네. 조금 옆으로 빼서 힙보고. 휨덩이가 먼저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쫄 먼저에요 이거. 얘가 좀 이상하게 버그. 버그인거 같아요. 이거. 이거 중앙으로 중앙으로. 마흔님 중앙으로. 마흔님. 도발도 들어갔어요. 네 코타님 버티셔야 돼요 코타님 다 시압 코타님 시압 저거 저 이거 그냥 버릴게요 이거 재테일 아이고 아이고 저 일단 물약 먹었는데 저 물약 먹었어요 네 아이고 죽었어 아아 아이씨 이게 코타님 시압이어서 제가 이게 해지가 안됐어요 저 아니 근데 저쪽으로 오셔버려가지고 네 저도 다 살리려고 이게 빠진건가 이거 되려나? 안 됐다 어 전부 전부 버텨야 해 버텨 어 어 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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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많은데 버틸 수 있나? 어 끝 될까요? 저 무섭같은거 있으세요? 한번 가봐요 네 저 지금 이제 5인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쪽으로 업을 풀었어요 와 마법이 너무 아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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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니깐 지금 방금 문제가 그 가운데 꼭 깠어요 저희가 근데 아 이게 근데 개수가 맞았어요 딱 그 쫄이 먼저 오는거였는데 그거를 약간 오른쪽에 있다가 쫄들이 네 그리고 가운데 오히려 깔려버리기 이게 보니까 바닥 쫄 바닥 쫄 그 다음 바닥이 아니라 그냥 바로 쫄이더라구요 또 근데 쫄부름은 없고 바닥에 또 가운데 깔려요 아 돌부름이 나와요 나오는데 몇초전에 먼저 나오고 뒤늦게 나와요 쫄이 아 이게 좀 dbm 만드신 분들이 만드신 분이 좀 요즘 힘드신가 본데 아 그분 근데 되게 불쌍하신 분이었잖아요 원래 유저였는데 뭐지 진짜 돈 한 푼도 못 받고 이게 원래 에드온이 무료잖아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계속 만들었는데 진짜 취직도 못하고 이것만 만드신 거에요 그래서 굶어 죽겠다고 이제 dbm 못 만든다고 해서 이제 후원 받고 훈련하셨는데 그 분 되게 슬펐죠 한때 난리 났죠 와우들 와우 유저 dbm 없어지면 안된다고 예 dbm 없어지면 안된다고 컴터도 진짜 개똥컴으로 돌리시던데 아 그래서 그 에드온 그 즉 그 유파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그 고용을 한 거 같아요 예 잘 풀리신 거 같아요 저도 ран deeply 3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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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제트님이 어글 지시고 얘네한테 맞아 죽으셨는데 아 이거 안 될 거 같아 이런데 버리고 쪼한테 어글이 태워버렸네요 쪼한테 어글이 태워가지고 죽으셨는데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제트님 쪼 다섯 마리한테 맞으셨는데 네 아니 저 쪼 오자마자 광키고 네 바로 죽네요 제가 첫번째 종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종하고 첨보러 가고 아 첫번째 안 쓰는 게 나아요 이거 제가 그냥 그때 눈속벌고 제가 펼게요 네 첫번째 안 쓰는 게 나아요 네 첫번째는 일단 저희가 쉽게 넘겨야 돼서 너무 쉬워요 사실 이번에 저도 처음 트거라 사실 왜 트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번 똑같이 했는데 지금만 주니까 두 번째 쓸게요 이게 너무 어글이 새해져 있는 거 보이니까 아 되게 조박이 나네 아 이게 제가 이번에 눈속을 미리 걸어둘게요 오케이 준비했습니다 예 아 이거 음식 잡아봐야 될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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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구나 3 2 1 4 3 2 1 1 빠지세요 아 저 못 빠졌어요 아 연기 죽었다 1 1 1 1 2 2 2 2 3 2 2 3 2 3 3 2 3 3 3 3 3 3 4 3 4 3 4 4 4 4 4 5 4 5 5 5 5 6 5 5 4 5 6 5 몰랐는데. 오케이. 저 한 번 해볼게요. 되는지. 예. 안 돼요. 왜 안 나가죠? 영웅의 도약 그거 영웅의 도약일 텐데. 그러니까 영웅의 띄웅 도약인거? 네. 띄워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쿨 몇초 남았어요? 쿨요? 영웅 도약이요? 예. 20초야. 20초? 오케이. 네. 갑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이번에 블러드 그냥 쓰고 한 번 해보죠. 제가 음식 좀 먹을게요. 어차피 블러드 2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벌써 2시간이 지났구나.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예. 아 이거 눈썹 써버렸네. 3, 2, 1. 네. 뒤밀리하고 먹어볼게요. 블러드. 스프 꺼져 있다가? 네. 블러드 실패요. 반박 살려요.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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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에서. 8초. 4초. 3초. 2초. 빠져요. 빠지고. 이번엔 한 명 빠지는 차례. SALança. 됐어요. 저희 다opa 잡았고. 백으로. , BARU 나와요. essas. 중독이. 옹다에서 보고 제가 땡겼어요. 코 academy 죽었다. 아 이게 전부가 코템이만 돼서 이게 있는군요 일단 이렇게 뱉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코템이 좋아서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 쫄이에요 쫄 먼저 지금 좋아요? 아니 저희 지금 전면이 있어요 아 끄우기 바람이 엄청 아파가지고 네 네 없어요 어? 아 마법 데미지 많죠? 많죠 여기 예 그 쫄이 때린 것도 마댐이고 바닥도 마댐이에요 아 아 예예 차차님 개인 생존기면 예 아 예예 디버프가 만큼 보트들이 많음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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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름 다 잡았어요 안좋아요 아니에요 나이스 잘 깔렸어요 저 이제 쫀다 이쪽으로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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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좋아요 지금 이게 돌구름이 DBM 안떼거든요 아 미리 떠요 그러니까 무적고발 저에요 저에요 아 힛이 잡으시는거 잡아놨어요 힙 가운데 깔렸어요 힙 까진거 가야되요 힙하면서 저 종쿨 돌았거든요 돌구름이 먼저 오네요 쪼리 먼저 와요 툴 쪽으로 아이스크려가지고 그럼 엑스로 일단 엑스로 X에 바닥 깔고 데리고 움직이죠 힐 바닥 깔려요 힐 이제 받아올거에요 아 저네요 나이스 뭐야 돌구는 왜 또 안나 이거 DBM 비우실게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제 나기 피고 종 캤어요 네 저도 풀기 돌아와서 썼어요 네 괜찮아 괜찮아 지금 다 팔면되요 최대한 최대한 충실하시고 대상자 뭐지 꽃한니 꽃한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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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한니 나이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벽쪽으로 넓은데로 가죠 넓은데로 가죠 바닥 걸렸어요 바닥 걸렸어요 바닥 걸렸어요 바닥 걸렸어요 바닥 걸렸어요 저쪽으로 갈게요 네 일로 가시죠 나이스죠 자 우리 힙 돌구름 먼저 오네요 자 이제 피와요 메인드만 밀어볼까요 피와요 피와요 다 상계에요 그냥 다 상계하고 다 상계하고 메인드만 밀어요 네 메인드만 저요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노블러드를 잡았네요 아 미쳤다 아 아 이 맛에 왔어 아 아 다녀 여기 한 몸 더 타고 가죠 저 달 이거 일단 저거 저거 될려나 네 더 될거에요 던 말고 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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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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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겠어 아 뭐야 바로 했는데 제가 달할게요 데리고 나가시죠 어 최진이 한방이 죽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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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그를 못 잡았어요 지금 데리고 나가세요 그냥 데리고 나가세요 나갈게요 오케이 네 와 저거 한방이네 엄청 크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한방은 아니라고 3초 안 가셨어 3초 5초는 버티신거 같아 예 나 놀라가지고 예 돌아서 얘부터 얘네들은 달고 다닐게 제가 이거 제가 제가 타겟 한번 어디다 왔어 네 여기 돌 쪽팔은 벌리고 톱사는 벌리는거고 톱사는 벌리는거고 내려주게 예 나이스 저거 더 깔아줄게요 저거 더 깔아줄게요 킹렘이 어렵다고 하셨어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다른 분 나왔어요 네 그래도 나왔다 덕도 풀렸다 어 뭐 덕부터 가시든지 하나 이거 이거 가르곰부터 잡아야 어 저 친구 멀어진다 멀어진다 더 가능하게 네 어 안돼 안돼요 천천히 안돼요 에 풀렸어요 저거 이거 발을 때려야되는거에요 아니요 원래 가르곰 쳐야되는데 이거 조련사 치죠 발 치죠 그냥 여기에서 빠른거 같애 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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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를게요 네 네 네 여기서 넓은 데서 대리하고 올게요 세 크림 못해도 돼요 안돼요 X2 가서 잡아야 돼요 그 그 네 오른쪽으로 좀 편향해서 가야되요 저 수지가가 그거 제약의 수집 쓰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리고 오면은 쫄 엄청 많은 상태에서 잡아야 되요 예 오른쪽에 있는 쪽을 일단 적어보지 제트 님이 꼬셔 주시고 돌순결 예 그리고 저희는 오른쪽으로 가서 잡는걸로 풀링 그럼 바로 붙이러 갈게요 예 혹시 달 달 오른쪽이라면서 왼쪽으로 보이세요? 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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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카한테 바로 뛸게요 예 발을 뽀시라는 거죠? 네네네네 맞아요 갑니다 네 나이스 이거 돼야겠습니다 수선 봤어요 바닥 조심하시고 느려지게? 나이스 잘 알아요 에라 모르겠다 디디임 잡았어요? 저거 나가요 4 음 배어 앞에 눈에 내 책을 깨는게 하긴 하긴 해 허출할 때는 꼴 네네 끈은 딱 됐어요 예 망내면서 금 하실 수 있겠네요 뭐 해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얘를 어떻게든 이거 공략 다 아시잖아요 얘는 뭐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문제는 그냥 딜이랑 힐이랑 잘 돼야 된 거라서 이게 간단한데 그냥 센 애라서 진흙주먹 그런 느낌이라 패치워크 느낌이군요 예 네 이거 빨리 그 기둥에 빨리 박아주시는 거 그것만 그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진짜 도발 걸리나요? 그거 도발 아니고 그 한 명만 주시 걸고 걔가 따라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 도발이 적금을 50% 더 빠르기 때문에 예 이속 빨라지는데 그게 안 통해요 주시 걸려있으면 그럼 주시 걸려있어도 이게 빨라지는 거 안 걸리나요? 안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예 한번 해보시고 예 그럼 이번 블러드 안 쓸게요 네네 한번 프라이 해보죠 예 네 박아보고 예 박아보고 여기서 마이크 마은니 중앙으로 중앙으로 네? 중앙으로 중앙으로 아 여기 중앙으로 예 딱 거기 서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은니 차단 밖에 없네요 예 마은니 시선지중 예 좋아요 군수 이거 영군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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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원투 해겟다 제가 다시 차단했습니다 예 그 다음 차단 차단 차차 님이 봐주세요 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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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 이게 아니라 예 생각보다 쉽네요 왜요? 네 네 괜찮아요 제트님을 때리는 차단해야 돼요 화산 아니고 아 다 차단해야 돼요 다 차단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다음 차단 제트님 다 봐서 네 네 아빠 깼어 저희 쿨 돌리면서 네 그 다음 그 다음 제트님 쿨 있네요 아 제가 오케이 아니 오케이 저거 4초 남았어요 괜찮아요 네 제트님 대단 깼어 네 제트님 대단 깼어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중앙으로 다시 중앙으로 이거 바닥 피하시고 중앙으로 안 오네 어디 중앙으로 펠스팅하면 아마요 네 네 네 차차 님 빠르게 그만 한번 여기 쿨기 돌아오면 말씀들 해주세요 10초 10초 저 40초 차차 님은요 저 40초 있다 저 40초 있다 저 40초 있다 그냥 블러드 킥게요 네 네 그냥 35%나 그 이후 그때 제가 맞춰밀릴 수 있어서 4개 문제거든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1개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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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아있어요 네 중앙으로 중앙으로 블러드 하나요 네 블러드 주세요 4 3 2 7 오케이 오케이 아 생각보다 길 많이 안 들어오네 하나 어렵지 않 어렵지 않 어렵지 않 그럼 막내면 엄청 쉬우니까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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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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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저 제 집 써요 그냥 네 네 네 네 차단 박았고 네 네 아무것도 해볼게요 네 와 그냥 여기 이넴이 원래 어려운 애였구나 그냥 이넴 와 이넴 이넴 되게 쉽다 쉬운줄 알았는데 아 야 야 와 진짜 수분작이네 이넴이 와 와 꽃하무스인데 이거 꽃하무스인데 와 저 혼자 오른쪽 보고 왼쪽을 제트 제트님이랑 차차님이 봐주세요 왼쪽이요 여기 왼쪽에서 가입 네 가시죠 바로 가시죠 네 오초만 오초만 싹 녹여야 돼요 여기 녹여야지 또 재생성이 안 돼요 음 그냥 다 잡아요 네 완전히 없앤다 생각하시고 가시죠 갑니다 네 바로 네 마우님도 저랑 있죠 네 이제 저는 나왔다 돌아갔다 할거에요 네 빙컷댁이를 저희는 빨리 잡아줘야돼요 공중이 이거 잡고 여기 빙컷댁이 다 처리되면 저기 한번 마우님도 앞에 있는 쪼드를 다 잡아주고 뭐 달고와도 돼요 그냥 그걸로 아 얘네가 쥬시잡고 저희한테 와요 또 아 그것도 있겠네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앞에 있을 때 잡아놔요 네 하고 이번에 그냥 이제 껍데기들 다 잡아요 껍데기들 다 잡아요 네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뭐가 이런거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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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 이제 뛰어올게요 네 아 아 고맙다 네 아 고맙다 그 맞을때 막내맞으세요? 처음 맞을땐 오케오케 오케 됐어요 안정화 안정화 해야돼 바로 그만이예요 아 바로 그만이예요? 예 아 맞네 제트님 제가 좀 이따 막내때 그 제스콜사인 드릴게요 오늘 저 죽기직전 아 이거 마흔님 죽으시는데? 마흔님 드리블 이거 일부러 끝 찾아볼게요 나이스 아 이거 죽으셨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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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셨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얘 잡고 저희 전면 저거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 볼까요 한번? 네 아 이제 나 안본다 근데 지금 방금전에 딱 죽을때 느낌이 가망맞고 죽었거든요 가망맞고 멀리 날라가면서 죽었단말 천천히 이번에 제트님한테 넘어왔어요 저 이거 잡으실때 되면 저 가겠는데? 예 아 천천히 오시면 안되고 빨리 오셔야 돼요 아 근데 코타님 마나가 말랐어요 자극이 있으신가? 이번거 캔슬하지 마세요 저 마반 할수있어요 이거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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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딜컷 교만 나와요 이거 잡으면 일치잡고 교만을 마흔님 담았어요 아 쟤들이 죽였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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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전부 나이스 잡아요 잡아요 내가 부활할게 내가 부활할게 3K에 들어와요? 아 마흔님 들어와요? 저희 지금 파워패스요 파워패스 네 지금 파워패스요 아 이거 잠시만요 아니 그냥 부활할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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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틀렸어 전멸하자 이거 일부러 전멸하죠 그냥 네 오케이 이거 피만 피만 까놓고 피 좀 깔고 깔 때까지 까면 최대한 까놓고 50% 오케이 일단 뛰죠 자극하시고 좀 살짝 채우셨어요 아 그래도 이제 포타이 말도 안주는거에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안 따라오르던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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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피가 닿는데 피가 안해줘가지고 되게 마음있어요 에드 났다 망했다 버려버려 어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세요 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 살 수 있어요 이거 살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오케이 다시 나오세요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흫 대단히 그냥 꽂혀요ifiable 그냥 꽂혀요 꽂혀요 저의 쓸데없어요 오케이 들어가지마시고 저희 이제 donping 풀도핑 아 뭐야 뭐야 이거 왜생겨 아 세딧 전투 걸렸네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전투 걸렸네요 들어가요 제가 그냥 중차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요 저희 얘 중차 쌓이고 있나? 이식중이네?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전멸을 해야겠는데요? 최대한 뒤에 그냥 그냥 전멸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죠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안가고 있어 안가고 있어 그냥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니깐 그니까 좀 한참 뒤에서 네 도핑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 들어가기 전에 풀 도핑하고 문 앞에서 풀 도핑하는데 전투 걸린 거 안 봤어요? 잡고 논스톱으로 가야되요 네 그리고 이거 잡을때 마은이 어글드시면서 계속 문쪽으로 저기 막낸쪽으로 무빙 예 아 이제야 되는구나 저희 그리고 3분만 기다렸다가죠 이거 블러드쿨 돌아와야 돼요 아 블러드쿨 이 교만 잡으면 블러드쿨은 안 돌아와가지고 저 친구한테 말 걸었을때 돌아와요 문 들어가지 마시고 네 아 그래도 저희 3탐 전에 끝나네요 아직 모른다 아 이거는 막내면 끝났어요 막내면 쉬워요 막내면 패턴 뭐 있다고 그래요 막내면 진짜 쉬워요 막내면 패턴이 없어서 예 저희가 그 피 빨아먹는 것만 잘하면 돼요 이게 아플건데요 예 레이저 졸라 아픈데 레이저 그거 첫 레이저에는 제집 올리고 두번째는 평온 아 혹시 레이저 그건 마넴인가요? 예 그리고 어차피 레이저 딱 두번 밖에 안써요 그 개인 생존기 키셔야 돼요 다들 레이저 마댴이라고요? 예 딱 두번쓰니까 예 두번쓰면 안써요 예 두번쓰면 안써요 70%때 한번 30%인가 40%때 한번 근데 그 레이저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맞는거죠 네 그 기둥방향에 서있으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일부러 맞아야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던데 그냥 그 기둥에다가 걔가 핏줄기를 쓰는거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막는거에요 앞에서 기둥과 모스 사이에 서있으면 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지? 저희 겨가할때 세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레이저가 여기 서있고 만약에 제가 기둥이다 역삼이 기둥이다 그럼 여기 서있으면 되는거잖아요 예 거기 서 계시면 돼요 역삼에 한번만 쓰세요 네 한번만 한번만 써봐요 한명은 안막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거는 힐러가 안막아야되는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 같은 포털 세모가 봐 이렇게 레이저 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쓰라고요 예 그냥 여기 서계시면 돼요 예 풀 도핑하시고 가시죠 고고 잠깐만요 저 요리만 그 쿨을 돌아오셨어요 2,3로? 돌거 돌아요 5초 5초 네 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이거 왜 이렇게 세이 좋아 아프다 얘 잡아야 근데 네 잡아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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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초불에 그냥 쓸게요 초불 다 먹죠 3,2,1 바로 갑니다 네 중앙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아이씨 네 네 네 네 이거 맞지 마세요 이게 아파 고고 이거 안박기가 진짜 있어요 랜덤성이 있어가지고 네 랜덤이야 어디에 쓰지 못해 저게 반대로 날아올듯이 어우 씨 아 근데 이거 원래 한 번 밖에 안 쓰는데 일단 애초에 딱 저기 온다시키면은 조금씩만 움직이 돼요 이거 피하세요 피하시고 네 됐고 네 이제 그 타이로 아니 오른쪽거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제집 제집 올려주시고 올렸습니다 네 괜찮은데 버티만 하죠 이 정도는 버티만 해요 자 다시 돌아올거에요 네 아니구나 돌아오는거 패턴 넘어갔죠 아직 피 덜 깠어요 저희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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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피하시고 이제 정면기도 쓸텐데 얘 아 주쳐 주쳐 와 꽃하님 앞에서 대박이다 꽃하님 피하는거 나 이거 정면 정면 이제 40% 됐어요 됐어요 네 예 아 이거 힐 저 일단 물약 깔았어요 네 제가 여기 막힙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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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쪽 비워요 한쪽 비워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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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포탄이 최대한 힐 전 무적기로 버틸게요 저 일단 막 잠시만 오케이 끝 더 이상 없대요 저거 막는거 근데 그냥 예 이거 이런거 피하고 끝이에요 와 이거 피하는거야 아니면 포탄이가 피하자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그냥 저거 하나 잡고 이렇게 하면 그냥 계속 움직이세요 그냥 계속 움직이세요 감없어요 이거는 진짜 운이고 랜덤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로 날아갈지도 몰라서 운이고 랜덤이야 그 날아가는 탈밀쯤 이동기 그냥 하나 쓰셔야 돼요 야 근데 이거 잡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 잡았죠 이거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패턴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 뭐야 쟤 장난하나? 지금 기둥이랑 부딪치면 기둥 막 탈대요 저 패턴이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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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저 녹화해놨는데 올릴게요 네 이거 누가 템 먹는지만 찍자 이거 와 많이 드셨네 가유 오 잘 떴네 이야 죽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거 먹을래